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드디어 강남 3구의 집값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악재도 계속되고 있죠. 집값이 더 떨어지면 집을 살 수 있을까요?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2020년 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데이터를 보시면 주택종합매매가격지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 2020년 1월 달에 0.39%에서 2020년 2월 달에 0.51%, 0.12%가 증가를 했고요. 서울은 0.34에서 0.25, 즉 0.19%가 감소를 했습니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0.3%, 0.23%가 증가를 했고요. 이 표를 알 수 있는 건 작년 말에 발표했던 12.16 정말 강력했던 규제 때문에 서울은 감소를 했지만 서울보다 규제가 덜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상승을 했구나 풍선효과가 나타났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수원과 용인, 성남, 수, 용, 성을 들 수가 있겠죠.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서울, 경기, 인천이 같이 상승을 하다가 작년 12월 달 대책 발표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은 확 꺾인 반면에 경기와 인천은 그대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물론 이 결과가 2020년 1월 14일부터 2020년 2월 10일까지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직 220 부동산 대책에 그 영향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그 수용, 성이 꺾인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또 제2, 제3의 다른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왜요? 아직도 시장에 돈은 많습니다. 유동자금이 풍부하다는 거죠. 그 돈들 또 어디론과 흘러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서울을 좀 보겠습니다. 서울도 자치구별로 원두차는 있습니다. 강남구는 전월 대비 0.09%가 하락을 했고요. 서초구와 송파구도 각각 0.07%, 0.06%가 하락을 했죠.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 3구가 드디어 하락세로 전환이 된 겁니다. 반면에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려구나 영동포구, 노, 도, 강으로 불리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그리고 동대문구, 마포구는 상승폭의 차이는 있지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죠. 정말 철옹선 같았던 강남 3구가 이렇게 하락세로 왜 전환이 됐을까? 당연히 작년 말에 발표했던 12.16 부동산 대책의 영향 때문입니다. 대책 자체가 강남 3구를 겨냥했으니까요. 대출을 막았으니까. 때문에 실수해자가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 3구에서 타 지역들로 옮겨갔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이제 조금만 더 추가 설명을 드려본다면 강남 3구라고 해서 실수해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또 많으신 분들은 대출이 조금 덜 나와도 충분히 현금 주고 집 살 수 있습니다. 다만 강남 3구는 정말로 실수해자만 움직였다면 그 외의 구들은 실수해자 외에 투자자까지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같이 매수세로 유입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왜냐? 강남 3구 집값 떨어진 가장 큰 이유 재건축 아파트 값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재건축 아파트 대표적으로 실수해자가 아닌 투자자가 사는 상품인데 이 투자자, 즉 다주택자가 이런 고가 주택의 집을 샀을 때 세금에 대해 볼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이용해서 세금에 대해 볼 수 있는 주택이 없다시피 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구들은 주택임대사업자 이용해서 세금에 대해 볼 수 있는 주택들이 있는 거죠. 기준시가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충족하면 그리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장기일반 민간임대를 등록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해서 집을 사는 수요가 그 외의 구들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남 3구와 다른 구들의 온도차가 생기게 된 거고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서울을 규제하니까 타수도권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듯이 서울 내에서도 규제가 덜하고 세금에 대해 볼 수 있는 것들로 유동자금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지금까지의 결과를 놓고 말한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서울 집값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시죠? 앞으로의 서울 집값을 판가름할 변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모두 악재예요. 때문에 큰 그림으로 보면 즉각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악재는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정말 확산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기 바로 전에 확인한 바로는 전국의 확진자가 4,800명을 넘어섰고요. 사망자는 29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 기세가 빨리 꺾여서 평화로웠던 일상의 삶으로 빨리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장기화되면 우리의 삶도 삶이지만 경제 전반에 걸쳐서 정말 심각한 타격을 주고요. 부동산은 더 치명적입니다. 왜냐? 거래가 안 돼요.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집을 보러 다지질 않아요. 무서우니까. 중기업소도 문 닫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장기화 여부가 즉각 조정의 폭도 좌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자금 조달 계획서입니다. 이게 원래는 규제의 한 부분인데 이걸 제가 따로 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생각보다 영향이 클 것 같아서 그래요. 일단 이게 귀찮습니다. 뭘 자꾸 증명하래요. 뭘 자꾸 내래요 소리를. 힘들어요. 이게 원래는 투기과일지구에서 3억 이상의 집을 살 때 제출하던 건데 이게 규제가 강화돼서 이제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3억 이상의 집을 살 때 그리고 비규제 지역도 6억 이상의 집을 사면 자금 조달 계획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투기과일지구는 9억 이상의 집을 살 때는 최대 15가지 소리를 증명해야 돼요. 증명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제 기억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시험을 보든 뭘 접수하든 뭘 신청하든 제가 서류를 15개 정도 내본 적은 제 기억에 없어요. 제가 봐왔던 걸로는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할 때 그때 서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무슨 국가 보물을 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서류를 많이 내야 될까 싶을 정도입니다. 물론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다 내는 거 아니야. 너가 내는 현금에 대해서 너의 자금에 대해서만 증명하면 돼 라고 하지만 만약에 현금이 많아가지고 현금 많이 내고 나머지 대출 조금 받고 이러면 간단해요. 그런데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뭐 이거 저거 다 끌어모으고 대출 받고 누가 돈 빌리고 뭐 주식했던 거 뭐 다 끌어모은다면 이걸 다 증명하려면 서류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이게 우스갯소로 들을지 모르겠지만 귀찮아서 에이 그냥 집 안 사고 마라 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히 즉각 조정에 한 몫을 할 것 같다 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꾸준히 일관되게 펼치고 있는 바로 규제 정책입니다. 정부가 어디 한번 집값 오르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다 잡아내고 있죠. 규제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2월 27일 날 기준금리도 1.25%로 동결이 됐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규제에 힘을 실어준 건데 이 금리 동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큰 악재로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태도 돈 많습니다. 사실 정말 규제에 힘을 실어줄려면 금리를 올렸어야죠. 하지만 우리나라 상황상 금리를 올릴 수는 없고 해서 동결시켰는데 이게 또 앞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경기 침체가 정말 장기화되면 또 금리를 하락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문제는 바로 유동성 그러니까 유동자금이 좀 분산이 돼야 되는데 자꾸 자꾸 부동산을 몰리니까 그래서 이 유동성의 분산이 어떻게 해결되지 않으면 앞선 그런 악재들 코로나19나 규제나 자금들라 계획서나 이런 악재들이 있어도 자꾸 시중의 돈들이 부동산을 몰리면 집값 조정은 있겠지만 큰 폭의 하락까지는 폭락까지는 가지하지 않게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집값이 조정을 받고 하락한다면 집을 사볼까? 하면서 돌아다니시는 분들을 위해 한 말씀 드리자면 일단은 가만히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무서워요. 이거 다 지나가고 나서 그때 생각해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돼도 좀 자금 여유가 있어서 고가 주택을 보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규제가 너무 심해요. 소나기가 세차게 내리고 있는 겁니다. 소나기는 피해야 하죠. 나중에 조정받고 나서 그때 가서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나기가 내려도 나는 급이 다 맞고 저기 저 앞에 있는 뭔가를 갖고 싶어 라는 분들이 있다면 최소한 우산은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우산은 바로 주택임대 사업자예요. 세금 혜택은 가지고 가야죠. 그래서 기준시가 6억 이하 전역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들어가신다면 그 우산이 되는 세금 혜택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주택들은 시장에 어떤 변수가 와도 실수요자가 많이 찾는 주택이다 보니까 큰 하락이 없는 집들이에요. 좀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집들로 들어가신다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 주택가격의 현재와 앞으로의 변수를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가 말끔히 없어져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평화로웠던 이전의 삶으로 빨리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무리의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